김제 금산사가 조계종단의 핵심 불사인 경주남산 열한곡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 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와 튀르키의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2,456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본사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고 말했고, 일원스님은 금산사 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